구독해주세요! 하트뽕! 헐! 감자다! 이게 뭐야? 감자 로봇이야? 감자 보안관인가? 어, 총도 들고 있어! 쓸건가 봐, 무서워! 헐, 뒤에 조지는 또 뭐야? 저 조지랑 감자 로봇을 조심해야 하나 봐! 헐, 총도 있는데? 어, 총을 조심해야 돼!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시작됐다! 아, 도망가! 도망가!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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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자 로봇이 있어! 일단 카드 키부터 찾아야겠어! 자, 카드 키부터 다들! 뛰어뛰어! 으아! 어떡해! 어떡해! 맞았어! 괜찮아, 금방 풀려! 금방 풀려! 금방 풀려! 어, 뛰어뛰어! 금방 풀린다! 카드 키부터, 카드 키부터 빨리 찾고! 어, 나 주황색 카드 키부터 찾았다! 내가 빨리 가서 열어줄게! 어, 감자 로봇이! 너 총을 쓴다! 조심해! 어, 감자 이녀석! 어, 감자 로봇! 골칫덩어리네! 여기엔 초록색 카드 키가 필요한가봐! 아싸! 카드 키 열었구! 어, 감자 로봇이! 또 총을 쓴다! 조심해! 오케이! 됐다! 어, 피게 조심해야돼! 피게들 받아두라고! 우와! 나 살려라! 어! 나 초록색 카드 키 찾았다! 얼른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초록색! 내가 지금 따돌리고 있을게! 빨리 초록색이 열어줘! 따돌릴 수 있는거 봐! 으아! 내가 따돌린다! 따돌린다! 이리와! 이리와! 따돌리지만 말고! 카드 키 좀 찾으라고! 따돌리기도 힘들다! 어! 여기도! 있다! 여깄다! 히히 뭐가 필요해! 나 초록색 카드 키 있어! 피게 조심해! 오! 사과다! 조지 복이어야지! 어! 저기 조심해! 친구야! 피기 로봇 간다! 헐! 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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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 헐! 피기 피기 피기! 헐! 피기 피기 피기! 피기 조심해야돼! 피기가 엄청 빨라! 헐! 피기 따라온다! 헐! 피기 따라온다! 조심해! 어! 주황색 카드 키 찾았다! 오! 잘하네! 꿈양아! 응! 근데 금도 있어서 금이랑 바꿨어! 역시 금이 최고지! 야! 꿈양아! 카드 키가 중요하지! 지금 금이 중요하냐! 어! 피기 조심해! 그렇지! 그렇지! 아싸! 조지가 때려버렸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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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 때려버리기! 주황색이 열었어? 아! 여기! 어! 주황색 카드 키도 열려있는 거야?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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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서 한번 찾아볼까? 이쪽으로 내려가... 우와! 감자야! 오! 감자! 오! 감자! 오! 감자! 오! 감자! 오! 감자! 감자! 오! 감자! 오! 감자! 지금 유인하는 거야! 데코 오는 거야! 우리 가족기 생냈잖아! 뭐야? 지금! 우리 친구들! 숨바꼭질 하세요? 오! 오! 이제 잘한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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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술래잡기야! 오! 피기는 없겠지? 오! 피기는 없다! 피시기 내가 먼저! 오! 오! 여기! 물약 찾았다! 오! 진짜! 빨리 올려놔! 태양이가 물약 찾았다! 오! 친구들이 다 찾았어! 네이스! 나이스! 오!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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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피기! 오! 조심해! 조심!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알았다! 데려갈게! 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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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뛴다! 피기 우리 데리고 나갈게 어 빨리 유인해 나 올라갈게 데리고 나간다 데리고 나간다 조금 이따 올라와 응 알았어 지금 올라가? 올라가도 돼 자 이제 물량 물량 피기는 내가 유인할 테니까 피기는 내가 다시 유인해보자 잠깐만 말할 수가 없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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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너 뭐야 뭐야 죽었어? 아니 나 안 죽었는데 오빠가 죽었잖아 어 뭐지? 이런 빙구 오빠 죽은 것도 몰라 꿈토이와 꿈냥이 이번엔 다른 친구들과 다시 한번 도전 엔딩 가자 저는 고수의... 오 다시 나왔다 몇 번을 보냐 미스터 피 감자 보안관 감자 너 이번에 꼭 깨겠어 감자한테 죽으면 제일 억울하다 절대 절대 죽지마 아 근데 진짜 살아남기 힘들어 아 자꾸 나면 좋지 않은 것 같아 오 총 봐 살벌하다 총에 맞으면 멈추니까 조심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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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제대로 자 고고시 고고 도망가 오빠는 무조건 살아남기만 해 알겠다 그게 내 맘대로 되냐 도망 도망 카드 끼 총 조심해 카드 끼 있다 연두색 그렇지 거기 감자 쫓았나 조심하라고 오케이 열었고 여기도 열렸다 오케이 열었고 벌써 열렸어 다 내려가서 어 카드는 주웠는데 이제 뭐 해야 되지? 아우 오빠 빙구 아우 오빠 빙구 아우 피기 내려온다 아우 죽을 뻔 죽을 뻔 여기 벌써 열었네 야 다른 사람은 없냐 원피는 벌써 열렸네 왜 나만 따라 오케이 따돌리기 성공 감자 조심하라고 올라가면 또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철터 여기 아 여기 보라색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건전지 오케이 에이 건전지 넣어주고 나이스 또 피기한테 잡히지 말고 조심하라고 이번에 잡히면 끝이야 따돌리기 성공 이젠 안 죽는다고 어 철덕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어떡해 어 철덕이 죽었고 어 따라온다 따라온다 수왕 안돼 안돼 수왕아 거기 가지마 피기 따라온다고 네 친구들아 어 안되고 아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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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걸 살았어 수왕이가 무빙을 진짜 잘한다 무빙 잘었어 어 진짜 잘 너만가 오 일기야 오 또 일기 물약 챙겼다 오 나이스 오 좋네 나이스 내가 어그로 쪽 끌고 있을게 얘들아 잘하고 있어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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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다 죽지나봐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아 나한테 오지 말라고 오 어 벌써 나이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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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자판기 안에 들어가 자판기 자판기 어딨어? 자판기가 도대체 어딨는거야? 찾아도 안나온다구 어? 자판기 어딨지? 피기야 아이고 힘들다 구멍으로 들어가 응 알았어 이쪽으로 들어가볼까? 어 여기 같은데? 어 여기 아닌가봐 어 누가 나쌌어 어 저기 감자 로봇이 총 쏜다 조심하고 이쪽 교실로 들어가볼게 자판기 어 여기있다 오케이 나이스 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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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돈이 어딨지? 으 나 감자 로봇한테 죽었어 감자? 어 으악 안돼 내가 흘린 동전부터 빨리 찾아봐 어 송아 송이가 망치 찾았다 오케이 나이스 송이가 찾았나봐 송이가 사진 갖고 왔다구 sour 최단 시간에 깼거 아니야? 진짜 빨리 깼어 짱짱짱짱짱 짱짱짱짱짱짱 짱짱짱 맞아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우리가 엔딩까지 볼 수 있었어 오 나이스 다들 너무 잘한다 짱짱짱짱 오 조지 화났어 오 결국엔 니가 진짜였어 그들은 나를 돕길 원했다고 나는 너를 때릴거야 조지 그렇게 하지마 니가 때린다고 아무것도 달라질게 없어 그 이유는 우리가 엔딩을 깼기 때문이야 친구들과 함께하는 로블록스 오늘도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앙꼬도디 오 엔딩 계속된다 신기해 신기해 그걸 제가 엔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